1. 래훈 아니, 래훈 씨 왜 이렇게 늦어? 어, 교수님, 교수님! 아, 왜 그래요? 너무 몸도 춥고, 목도 아프고, 너무 아파요! 아니, 젊은 사람이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지난주 촬영 때 똑같이 일했거든요? 연기였습니다. 연기였습니다, 교수님. 아니, 교수님 이렇게 환절기에 몸에도 좋고, 목에도 좋고 이 면역에도 좋은 약초 또 오늘 없습니까? 오늘 약초 또 보러 가잖아요. 이 약초가 면역력에 진짜 좋아. 어떤 약초예요? 그리고 제가 논문을 쫙 찾아봤는데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너무 좋은 약초예요. 저한테 딱 필요한 약초입니다. 요즘 이 환절기에 너무 좋은 약초인데 이 약초가 유기농 재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농장에서는 한대요. 교수님, 빨리 가시죠! 가시죠! 출발! 이쪽! 이쪽! 어머나! 이건 뭐예요? 설마! 아, 이게 바로 오늘 면역력 그리고 염증 잡아주는 그 약초입니다. 우와! 이거 뭐 약간 산 딸기 큰 버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오미자 아니에요? 오미자는 아니고 이게 뭐 오미자예요. 오미자는 너무 작은 구슬처럼 작잖아요. 작잖아요. 이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크네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자, 여기 어디 농장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아, 저기 계시네. 오, 가시죠 교수님. 오, 주축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이, 잠시만. 어이, 잠시만. 어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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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이, 저희 선배님이신데. 어이, 선배님. 어이, 선배님. 우리 이상희 선배님 아니세요? 맞아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흥분 그만하실 거고. 아니, 흥분이 안 되겠으니 지금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죠.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기 우연하게 지금 놀러 온 건 아니고. 네. 여기가 바로 저희 농장입니다. 농장이세요? 네. 이건 이제 저희 아버지 때부터 쭉 키워온 우리 농장의 대표 작물. 이게 뭔지 아세요? 이름. 어이, 이거 막 산딸기 아니에요? 뿡! 어, 깜짝이야. 뿡! 어이, 선배님. 뭐예요? 이거는 바로 그냥 뿡이 아니고. 구지뽕이라는 작물입니다. 들어봤죠? 구지뽕이요? 네, 구지뽕. 들어봤는데 이게 그 구지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구지뽕이라고 하는 작물인데. 지금 열매를 보면 뭐가 연상되세요? 열매를 보면요? 네, 모양을 딱 보면. 이게 뇌 같기도 한데. 맞아요. 잘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뇌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뇌 같이 생겼으니까 먹으면 어디에 좋겠어요? 뇌에 좋다. 좀 먹어야 되겠다 빨리. 정신을 못 차라니까 빨리 좀 먹어야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죠? 너무 맛있는데요? 달짝지근하면서. 지금 이제 구지뽕이 수확철이에요. 지금 보통 9월 말부터 수확을 하는데. 지금 한참 수확 시작할 때고. 여기 보면 선홍빛 교수님 좀 덜 익은 거 드셨네요. 농장주 허락 맞고 좀 다 드세요. 교수님 막 드시나요? 제가 주는 거 드세요. 어떤 걸 먹어야 되죠? 지금 여기서 선홍빛보다 좀 더 짙은 빨간색. 조금 어두운 빨간색이 다 익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이런 거? 네 맞아요. 이런 게 다 익은 거예요. 그 구지뽕은 신기한 게 이제 따자마자. 딱 보시면 따자마자. 오? 흰 진액이 납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우유빛. 이게 흰 피를 흘리고 있죠. 이 흰 진액 때문에 구지뽕은 병충해가 없습니다. 새 말고는 벌레가 먹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유기농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재배하기 어렵죠? 유기농이요? 네. 구지뽕이 작물 중에 유기농 재배가 가장 쉬운 작물입니다. 아니 교수님. 잠깐. 교수님 전문가 아니에요? 교수님 누가 전문가예요 지금? 아니 나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라. 맞아요 하긴 그래요. 교수님은 약초 전문가이시지. 이거 나무 전문가. 그렇죠 나무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선배님하고 교수님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무슨 인연 때문에 저희가. 저도 왜 밀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라고 했나 봤더니. 이런 인연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친해요. 그래요? 저만 안 친한 거였어요. 우리는. 제가 연예인 중에. 네. 유독 친한 분이에요. 맞아요. 우리 또 신대동여지도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같이 MC를 했었고. 우와.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와 있는데요. 근데 약초 교수님이지만 저도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화도 잘 되고. 교수님이 찾다 보니까 우리 집에 바로 이런 좋은. 우와. 약초가 있으니까. 한 번 기회되면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오셨네요. 저는 진짜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꾸지뽕도 꾸지뽕이지만. 네. 선배님 보고 더 놀랐어요. 내가 진작한 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꾸지뽕. 아 꾸지뽕 맞아 맞아.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근데 꾸지뽕 논문들이 일관되게. 아주 일관되게.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아 염증. 염증. 근데 사실 염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뭐 어디 다치거나 하면 염증 생기잖아요. 당연하죠 이쪽. 근데 우리 몸속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 염증들이 많아요. 아. 염증이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방치하면 암이 돼요. 염증과 암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아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 몸에는 염증이 하나도 없잖아요. 와. 와 선배님. 염증이 없어 염증이. TV에서만 보던 그 모습을 지금. 염증이 없어. 어머나. 하하하하. 옛날 생각 나기만. 이야. 이 근처에 계신 분이 한 분이. 꾸짓봉 나무를 이렇게 해서. 우리 재래 민간요법식으로 기름을 내서 드셨는데. 암이. 치료가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일단 치료는 둘째 치고. 그렇다면 항암 성분이 굉장히. 높은. 작물이거나 해서. 재배를 시작하신 거죠. 이야. 어. 근데 이거는 뭐 말씀드려도 될 나라나 모르겠는데. 네네. 사실은 이 열매가. 남자들도 정력에. 좋은 걸로. 예. 교수님. 바로 찾으시는데 왜요. 아까 어떤 거 먹으라고 그랬죠. 교수님 왜요. 제가. 어. 마흔일곱에 결혼을 해서. 우와. 지금. 아들 삼형제를 낳잖아요. 작년에 51에 셋째가 태어났어요. 진짜요. 어. 이제 다음 달 돌인데. 어. 걔들이 다 꾸짓봉 베이비입니다. 이걸 먹고. 이야. 잠깐만. 오늘 또 넷째 준비하시려고 드시는 거 아니시죠. 이거 먹으면 또 넷째 생겼는데. 큰일 났네. 버릴 것 하나 없고. 부작용도 없고. 판매하시는지가 궁금해요. 판매 언제 하시는지. 판매 이제 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들도. 구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아 여기로. 여기로. 꾸짓봉 농장을 또. 운영하는 제. 여동생이 사장인데. 친절하게 설명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온 김에. 네. 꾸짓봉은 나무에서 따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네. 왜냐면. 꾸짓봉은 보관이 힘니다. 그래서 따자마자. 그날 바로 급냉을 해요. 그래서 택배나 갈 때는 전부 냉동 상태에서 받으시는데. 요거를 드시는 방법은. 해동을 해서 그냥 드셔도 맛있고. 그다음에 요구르트나 그대로 갈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남는 거는. 설탕하고 1대1 비율로. 배율로. 청을 담그시면. 3개월 이후부터 드시면 됩니다. 아. 청도 당연히. 청이 있어요? 청이 있죠. 청이 담긴 항아리. 몇 년이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네. 10년 이상 됩니다. 한번 먹어보러 가죠. 교수님 가시죠. 일단 열매도 하나 따드시면. 하나씩 먹어볼게요. 아니. 청과학은 많이 안 넣어. 저는 먹으면 안 돼요? 잠 못 자서 그러면. 네. 요게 지금 요. 나무엘스탄. 꾸지뽕 열매로. 네.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그때. 담그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굉장히 진해요. 이게 물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드셔보세요. 어우. 아 진하다. 어우 진해. 매실보다 엄청 진해요. 아 진하고. 그래도 맛도 괜찮죠. 맛있어요. 달아요. 이게 10년 이상 됐는데 군내가 안 나잖아요. 훨씬. 어 그러네요. 군내 같은 게 안 나고. 효소다우면 그런 게 나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냥 진액으로 드시면 너무 강하고. 물을 타서. 희석해가지고. 보통 소주잔 한 잔에 물 한 컵 타서. 네. 희석해서 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야. 맛있네요. 자 요렇게 물을 좀 희석해서 먹으면. 어우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이것도 지금 양이 많은데. 예. 아. 타서 먹으니까 선배님. 이게 또. 맛있네요. 또 다른 맛이에요. 부어줄게요 선배님. 네. 색깔이. 네. 예쁘잖아. 아메리카노 색깔. 저희 건배 한 번 하겠습니다. 아유. 건배. 나는 컵이 없어서. 근데 이거. 우리 끄지만 진짜 맛있다. 10년 된 거릇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팔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어요? 검사도. 중금속 검사부터 다 했고요. 오. 그래서 뭐. 불순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게 될 수 있게. 검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맛있습니다. 음. 아니 그러면. 교수님하고 선배님. 후토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일어나서 말고. 좀 앉아서. 진득하니. 어떻게 또 꾸지퐁. 또 이렇게 농장에서. 또 이렇게 하게 됐는지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많죠.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하루 종일 들어봐야겠다. 아 하루 종일이나요? 가보시죠. 하루 종일이나. 네. 하루 종일이나. 하나도wegen. 아 하루 종일. 바보걸. 감사합니다.